여기는 좀 오래된 돌이네요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서 좋아요 나이든 할머니도 이렇게 올라다니기 편안하게 되어 있네요 옛날 돌들 다 아 아름다워요 엄청 예뻐요 그 위에는 산들이 있고 아 삼성갑 이 테바도 엄청 잘 끓였어요 여긴 또 붓대는 게 맞아요 아 추네 좀 봐요 아 어쩌면 이렇게 색깔도 너무 야하지도 않고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단청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떤 젊음은 좀 촌스럽고 그런데 이 단청은 너무 예뻐요 여기 오랜 이게 오래된 절토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오랜 익히 낀 오랜 천년을 이어 왔던 그런 돌 같아요 역시 절위에 소나무가 있겠네요 아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이 돌들 정말 정감 있죠 아 네 네 서울 서울이 집인데 네 그냥 이게 완도 기촌 했는데 네 서울도 집도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 그래요 여기가 문화재라고 그래서 네 그 유네스코에 기록된 해납 것을 보려고 하다가 완도 걸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저 앞에 가서 뷰를 보셔야 돼요 거기 봐서 이미 찍었어요 아 그래요 아 기가 막히네 아 기가 막히네